절대값의 경우에는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15가 다같이 플러스 15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6x 마이너스 3과 3은 또 15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가로 열고 6x 마이너스 3도 역시 15가 되는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6x 마이너스 3이 15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이꼴도 15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property of equation에서 세번째 속성이었죠. equation에 equal로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해주더라도 그대로 equal은 equal이라고 하는 특성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 property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식을 단순하게 전개하면 x는 3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equivalent equation이 도출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equivalent equation이 도출되죠. 즉 하나 둘 셋 넷 개가 하나 같은 동등한 equation이고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네 개가 equivalent equation이란 말입니다. 이제 equivalent equation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inequality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equalit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우로 표현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inequality를 equation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inequality라고 표현합니다. equation과 inequality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상에서. inequality 역시도 어떤 property가 있습니다. 어떤 property가 있느냐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inequality에서 어떤 동등한 것이 서로 더해지거나 빼지더라도 그 등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떤 동등한 것을 더 곱하거나 나눠주는데 그것이 positive라고 한다면 그 등호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negative한 것에 의해서 곱해지게 되면 등호가 반대편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것이 속성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4n 플러스 7이 is smaller than 27 같은 것을 대조더라도 등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4n is smaller than 20 여기서 플러스 4라고 하는 positive number로 나눠주게 될 경우 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n is smaller than 5로서 equivalent한 4개의 inequality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n은 무시한 걸 알 수 있나요? 5보다 작은 것 5보다 적은 positive ints 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1, 2, 3, 4가 됩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폴리는 은행의 장구가 210달러가 있습니다.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티켓 를 샀습니다. 티켓이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죠. 를 샀는데 장구가 장구가 140달러 미만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장구가 완전히 깡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티켓 한 장당 가격이 35달러였다고 한다면 그녀가 그녀가 샀을 티켓의 수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가능할까요?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이것을 참이게 하는 폴리가 산 티켓의 숫자입니다. 범위를 정하라는 거죠. X가 number of 티켓을 X로 잡았을 때 티켓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35 곱하기 X가 되겠죠. 210달러에서 35X를 뺀 값이 140달러보다는 less than 적고 not of drone 0보다는 큽니다. 적 이 이렇게 표현된 영어 문장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 같은 것을 서로 빼줍니다. 빼주더라도 등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새로 도출된 이러한 inequality는 기존에 있던 이 inequality와 이키브런트 합니다. 이번에는 나눠줍니다. 다 마이너스 35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음수로 나눠줬으니까 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 세가지 inequality 하나 두개 세개는 서로 이키브런트 한 inequality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x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2보다 크니까 3 4 5 6 중에 어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연습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기초해서 연습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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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